불안한 시장, 당신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세요. 더밀크리치는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입니다. 진단 의뢰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위험 대비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알파메트리카의 포트폴리오 배분과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더밀크에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앞서가는 사람들의 미디어 더밀크 선지권입니다. 오늘 더밀크의 프리미엄 경제방송 미국 형님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미국 형님이시죠. 데빌리, 테일러 투자자문, CIO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2023년, 지금 은행주 실적 발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주를 멀리하라. 와우, 은행주 멀리하라. 그리고 이 회사는 제외.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은행주를 멀리하라. 왜 그렇습니까? 은행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한 단계 정도. 그래서 바이를 홀드로, 홀드를 셀로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금융 환경이 리세션 리스크가 올라가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 기준금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이자 수익 외에는 다른 수익이. 특히 골로만삭스 같은 경우는 M&A랑 새로 뉴 수탁, IPO장이 굉장히 축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들, 특히 대형은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 줄이거나 없애야 된다고 사실 저번 주에 준비했는데 벌써 실적 발표가 시작돼 버렸죠. 시작됐죠. 그래서 뱅크 오메리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약간 떨어졌는데 마켓 캡이 굉장히 제일, 두 번째로 큰가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 크네요. 그다음에 레이딩이 8 정도가 되고 리슨 프라이스가 34인데 타깃 프라이스가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투자해봐야 저 정도 선에서 머무를 것이다 라고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 수 있고 6개 회사를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42, 어떤 데는 30 몇 벌 이렇게 했는데 40이 평균인 것 같아요. 시리도 이제 레이딩이 10점 만점에 6점을 주고 있고 47, 50 거의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는 넘버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넘버가 딜리버가 안 됐을 때 실적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주가에 연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르만삭스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골르만삭스가 유명한 것이 인벤스먼트 뱅킹 쪽인데 인벤스먼트 뱅킹 해봐야 M&A이고 또 M&A에 큰 레버리지가 올해는 없어요. 왜냐하면 M&A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리는 금액도 작아질 거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M&A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은행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스타일러 컴퍼니부터 해가지고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JP Morgan 같은 경우도 좀 오히려 떨어진다고 보는 애널리시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Morgan Stanley도 6점 대부분 보면 평균 해봐야 6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더스트리가 6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사실 올해는 은행주를 멀리해라라고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중에 은행은 좀 빼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포트폴리오 중에 은행주가 있다면 줄이거나 없애라. 예, 저는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2023년에는 어려운 금리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지만 나중에 방송을 따로 방송을 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위스크는 줄어드는 대신 실적 위스크는 커졌어요. 실적이 안 받쳐지면 특히 은행권 같은 건 가장 심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리세션. 아직도 지금 미국 국채의 10년짜리가 2년짜리보다 낮죠. 그 얘기는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이드레인 랜딩, 다시 해서 리세션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짧게 올 것이다 하는데 한 70%가 무게를 중심으로 두고 있지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리세션 위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권들은 타격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위스크가 올라가겠죠. 부채,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크레딧 카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디퍼리스크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것을 이제 크레딧 위스크가 올라가는 것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interest rates은 왜냐하면 interest rates이 올라갔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자 소득은 커지겠죠. 그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equity underwriting, 다시 그래서 M&A를 한다든지 IPO 시장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M&A도 한 2022년에는 벌써 3.6 trillion 달러로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권, 특히 대형 은행권들은 올해는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컨센서스입니다. 확신, 이노베이션의 뜻 아시나요? 안을 뜻하는, 인, 새롭다의 노바가 결합한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워진다는 의미 즉,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잇는 눈을 키워주는 실리콘밸리 미디어 더밀크 매일 아침 미국 현지에서 전해주는 신선한 경제 테크 뉴스 보이지 않는 매일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미디어는 더 이상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성, 인사이트가 깃든 진짜 미디어 더밀크 내가 달라져야 진짜 변한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더밀크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이 여섯 가지만 보면 은행을 멀리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회사는 좀 눈여겨봐라 하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이 회사입니다. 미국 주식이 다 안 좋다고 해서 아예 미국 주식 때려쳐야 되겠네. 이렇게 사실 1차원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식 시장이 안 좋아도 몇 개는 올라가거든요. 아무리 주식 시장이 좋다고 해도 몇 개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특히 컬링 프러스 뱅커 같은 경우는 CFR이죠. 모든 은행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중소은행입니다. 아주 건실한 중견 기업이라고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난 12월부터 바이 시그널이 강해져서 이 회사가 이유를 봤더니 커머셜 상업용 커머셜 뱅킹 은행 그러니까 컨슈머 프로듀크가 아니라 은행 간 론 한다든지 은행 간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건실한 겁니다. 오히려 은행이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은행 간 크레딧을 주는 수가 있는 거죠. 이 은행이 이런 거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인슈이언스 제가 타이프가 났네. 그 다음 리징 리징 할 때도 돈이 개런티가 필요한 거죠. 개런터가 필요한 거죠. 브로크지 서비스 다시 얘기해서 포르폴리오로 해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투자 활동하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강하고 컨슈머 뱅킹도 로컬 뱅킹인데 이 뱅크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위치가 달라스 텍사스 지역입니다. 인구가 인구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이 필요하겠죠. 렌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 지역은 개발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테슬라도 헤르폴로를 텍사스로 옮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스와 휴스턴은 인구 증가폭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다른 곳에 빠지는데. 상업과 기업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간다는 얘기는 렌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커머셜 빌딩도 있을 거고 그런 데에 대한 대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메이크 센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권이 은행권 중에서 대형은행 특히 M&A라는 액구리 마켓은 줄어드는 반면 기업들이 새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렌트 우리 실컨밸리 지역의 렌트가 비싸잖아요. 스퀘어피트당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스퀘어피트당 500불 갖고 가고 거기 가면 200불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근무는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500불짜리에서 200불짜리 가면 사실 세이빙이 되는 거죠. 그럼 200불은 누가 개런티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중에 80% 이상은 빌리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대출하는 조건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200만불짜리 집에서 텍사스 가면 70만불짜리 집도 크잖아요. 그래서 80만불 어차피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0만불짜리를 팔고 그리로 가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있는 로컬은행이 비즈니스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면 한 번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컬럼프로스 뱅커스 무슨 회사예요? 왜냐하면 여기 캘리포니아는 없으니까 없어요. 본 회사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컬럼프로스 뱅커스는 금융 주주회사네요. 보니까 그리고 상업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상업 및 소비자 금융 그러니까 종합회사야 종합회사인데 텍사스 지역에 있는 그런데 지금 미국형님 얘기한 대로 지금 캘리포니아 기업들이 많이 텍사스에 가고 있거든요. 사람들도 가고 있고 집값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 론이 필요하고 그 말은 은행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다는 것은 충분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주가도 보니까 지금 한 158불 정도로 목표 주가 형성이 되네요. 200불 정도로 200불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냥 은행권이라고 보기는 좀 이렇게 촛불 보물인데 숲에 예를 들어서 강물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습한 지역에서 개울물이 흐린되어 있잖아요. 그 개울물 옆에 있는 은행이 저은행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오늘 저희 기준으로요. 130불 정도 되는데 지금 미국 증권사 평균은 158불 정도로 하는데 미국형님은 더 200불 정도 이렇게 본 상황입니다. 물론 이유는 사실 충분해 보입니다. 업사이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망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이라 망할 이유는 없지만 업사이드가 확실히 있는 그런 은행이 CFR 컬럼 프로스트 뱅커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걷으셨어요. 뭐 그렇게 됐으면 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의 뜻 아시나요? 안을 뜻하는 인 새롭다의 노바가 결합한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워진다는 의미 즉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잇는 눈을 키워주는 실리콘밸리 미디어 더밀크 매일 아침 미국 현지에서 전해주는 신선한 경제 테크 뉴스 보이지 않는 매일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미디어는 더 이상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성 인사이트가 깃든 진짜 미디어 더밀크 내가 달라져야 진짜 변한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더밀크